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조국 집안의 재판 관련 소식인데요. 현재 조국 집안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조민까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번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조민이 출석을 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증언 거부를 할 것인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에 출석한 조국 집안 같은 경우에는 조국은 평소와 같이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고 딸 조민 같은 경우에는 증인 보호 신청을 해가지고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된 비공개 통로를 통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늘 법원 출석을 할 때 조국하고 조국의 딸이 같이 출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 예상과는 다르게 법정에 출석을 하는 모습은 조국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이번에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이번 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선일보를 향해서 맹 비판을 쏟아내었는데 오늘 조국은 법원에 출석을 하며 조선일보를 향해서 성매매 유임 판결 기사에다가 실은 자신하고 자신의 딸을 연상시키는 이런 사파를 한 조선일보는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를 쏟아냈고 그리고 지독히 정파적인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자신하고 제 가족을 모욕을 하고 조롱한 기자하고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묻겠다면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면에 이번 재판하고 관련이 있는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파 사건은 조선일보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태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판을 하고 끝까지 물어듣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하고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진심어린 사과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라든가 기분이 나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은 조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조국이라든가 조국 일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안하고 관련된 그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공분이 일고 있는 입시 비리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매번 혐의를 부정하느냐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당당하게 입시 비리 하지 않았다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지 보고 있는 국민들은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재판에 출석한 조국의 딸 역시도 과거에 조국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를 해가지고 재판이 그대로 그냥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민 역시도 조국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라든가 본인 집안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를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대로 다 쏟아내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조민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는 밝히겠다면서 재작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을 당했다면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라든가 사회에 가족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자신하고 제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까지 여러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여기 보는데 많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 봤다면서 약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까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자신이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조민이 뉴스공장에 출연했으랑 똑같은 상황이죠.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조민 역시도 절대로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라던가 입시 비리는 없었다라는 이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법원에서 말 잘못할 경우에는 위증으로 걸릴 수도 있고 또 검찰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삐끗하면 진짜 말 그대로 조국하고 정경심은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정경심 측의 변호인은 조민을 출석시킨 것 자체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미 조민은 검찰에서 일방적인 신문을 받았고 피의자 신문 주소로 진술이 남아있는데 출석을 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항의했으며 일괄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굳이 딸을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딸의 입을 통해서 부모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검찰을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에서도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역할 분담, 공모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고 재판부에게 일단은 조민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조민에게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결백하다면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 측에서는 검사의 질문을 확인해보니 모두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인의 신문상 모두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서 조민의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대로 재판은 끝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국이라든가 조민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으나 이와 같은 행동은 사건의 실체라든가 자신들의 무죄를 밝히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사법 시스템으로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 재판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집안의 이와 같은 증언 거부에 대해서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드러내고 불리한 사항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성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이에 근거해가지고 피고인하고 그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법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과거의 조국이라든가 이번에 조민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식의 증언 거부는 조국 측에게 별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조국이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증언보다는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표창장이라든가 PC, 이메일, 문자 등 물증들이 다량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 재판부에서는 물증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검찰 측 역시도 물적 증거의 중심으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상을 한 대로 이번 재판은 굉장히 싱겁게 끝나버렸고 조국과 그 딸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은 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